자, 오늘 원리합계가 메인 주제라고 했어. 일단은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개념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원리합계, 원리합계 원리합계라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 자체가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쉬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전제로 깔게. R% 증가 그 다음에 R%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일단 이런 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R% 증가합니다. A가 있었는데 얘가 R% 증가했어요라고 한다면 얘는 1 더하기 100분의 R을 곱해서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R% 증가였어. 이게 뭐였어, 이게? 그러니까 A가 원래 있었는데 A의 R%라고 한다면 이제 A의 100분의 R입니다. 이게 A의 R%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이만큼이 뭐 한 거야? 증가한 거야. 라고 해서 거기 있는 걔가 A로 묶이니까 얘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R% 감소는 이만큼이 감소했어요. 이런 뜻이니까 A가 있었으면 뭐가 되겠어? 얘는 1-100분의 R의 A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R% 감소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R%가 증가했어요라고 한다면 얘는 이만큼이 증가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얘는 감소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뭔지 두 번째는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원리합계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원금과 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합계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두 개를 더 한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똑같아. 예를 들어서 원금이 얼마가 있었어? A1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자가 몇 퍼센트였어? 예를 들어서 R%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이자라고 하는 건 월 이율도 있고 연 이율도 있고 일 이율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특정한 그 어떤 기간 동안 그 기간 후에 그 기간 후에 이자가 붙는 거니까 이만큼 뭐 하겠어? 증가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A1이 있었는데요. A1이 있었는데 그 특정한 어떤 기간이 지난 후에 그때의 합계 금액은 뭐가 됩니다? 얘는 1 더하기 100분의 R이 됩니다. 얘도 그냥 이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쓴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금과 이자. 이거를 책정하는 방법. 책정하는 방법 중에서 안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안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원래 있던 그 원금에만 원금에만 뭘 붙여줄 거야? 이자를 붙여줄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는 이자에도 이자에도 뭘 붙일 거야? 이자를 붙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한 번 지나는 건 똑같아. 한 번 지나는 건 단니나 복리나 사실 똑같거든. 근데 그 기간이 두 번 이상 지나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A1으로 이렇게 시작했어. 한 번 지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얘는 똑같이 그냥 A에다가 1 더하기 뭐가 되냐면 100분의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 1 더하기 100분의 R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 기간이 한 번 더 지나게 되면 한 번 더 지나게 되면은 얘는 원금에만 여전히 뭘 붙일 거야? 이자를 붙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A1에다가 지금 뭐야? 100분의 R의 A였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100분의 R의 A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얘는 A에 1 더하기 100분의 R의 9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겠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기는 얘를 뭘로 바라보겠어요? 원금으로 바라보겠어요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잠깐 B라고 한 번 해봐. 그러면은 B에다가 다시 한 번 100분의 R의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B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B라고 하는 게 뭐였으니까? A에 1 더하기 100분의 R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쓱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기간이 쭉쭉쭉쭉 흘러가서 이 기간이 쭉쭉쭉 흘러가서 얘가 N년후든 N번째 기간 후 N후라고 쓸 게 이렇게 N후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얘의 도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100분의 R의 전체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리랑 복리는 이런 차이가 생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 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N에 대한 지수식이 됩니다. 지수식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단리랑 복리랑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 그래프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N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처음에 이자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얘는 결국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이런 느낌. 그것도 이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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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함수의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리에 비해서 복리가 뭐야? 게이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마들이 복리법의 목을 베는 거야. 그게 복리다. 복리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 이거 복리 완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여기에 목을 베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복리예요. 이거 복리예요. 맨날 이 얘기하는 게 얘는 지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거든. 기하급수적 얘기가 무슨 말이야? 지수함수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수함수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리고 이게 복리야. 이 두 가지 상황만 정확하게 인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게 돼요. 여기다 정리해 줄게. n회가 흘러갔어. n회가 흘러갔어. n회가 똑같이 흘러갔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a의 1 더하기 100분의 rn이 됩니다. n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얘는 100분의 r의 전체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다 지워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단리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는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리를 가지고 계산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등비수열이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지. 얘는 1차식이고요. 얘는 몇 차식이니까? 지수식이니까. 알겠죠? 두 개는 완전히 느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거랑 적금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를 일단 첫 번째 너희가 구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 경제 시간 경제 수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원리학계가 경제 수학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한 번 돈을 넣고 오케이? 한 번 돈을 넣고 그 돈을 그냥 통장에 계속 박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계속 풀려나간다. 이런 느낌이 예금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적금이라는 건 뭐예요, 얘들아? 적금은 뭐야? 얘는 매번 매번 A1이란 돈을 매번 들 건데 두 번째 여기다 넣을 거고 세 번째 여기다 넣을 거고 네 번째 여기다 넣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이 돈이 여기 와서 얼마가 되고 여기서 얼마가 되고 여기서 얼마가 되고 여기서 얼마가 되고 여기서 얼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합쳐준 이만큼이 여태까지 내가 모아놓은 돈이야 라는 의미. 이게 적금입니다. 오케이? 적자는 무슨 적 쌓을 적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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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둘 거야.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집어둘 거야. 라는 이 생각까지 해줄 수 있으면 되고요. 됐습니다. 지금 기초를 쌓는죠. 원리합계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를 쌓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말은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돈은 뭐라고 해줘야 좋을까? 얘는 시점에 따라 아버지가 이렇게 써야 되나? 아버지가 아르다. 라는 이 말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완전 땅꼬마 꼬꼬마 시절 때 다섯 살 때 그때 100원의 가치랑 지금 현재 100원의 가치는 어때? 엄청나게 다르겠지. 그치? 선생님 그때 100원이었으면 떡꼬치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어. 오케이? 츄파춥스가 100원인 시절이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요즘에 얼마예요? 츄파춥스?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먹나? 320원이야? 아,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몇 배로 뛰었어? 4배로 뛰었잖아. 그치? 4배 이상 뛰었단 말이야. 물가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하나가 선생님이 월드콩 같은 아이스크림 있잖아.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거. 그런 거 하나가 200원, 300원 하던 시절이거든. 지금으로 따지면 걔가 막 1,000원, 1,500원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 그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현재 그 뭐라고 하지? 아무튼 달라. 나 경제 상상률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경제 성장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자 때문에 달라요.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만약에 한 달마다 돈의 값어치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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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달마다 변해.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이 얘기를 왜 안 했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복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복리 얘기를 할 거야. 단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단리는 1차식이니까 너무 쉬워요. 등차수회를 합으로 생각하면 되니 너무 쉬워. 이거는 다루지 않아. 우리 원리 합계라고 하면 항상 복립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봐봐. 현재가 있었고요. 현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달 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두 달 후가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서 세 달 후가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세 달 후의 시점이야. 이 시점은 지금 현재 다 다른 시점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되나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만 원이라는 돈을 누군가한테 빌렸어.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세 달 후에 그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1만 원을 갚게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돈이 복사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만 원을 내가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자가 만약에 1%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한 달 후에 이 돈은 얼마가 되겠어? 1만 원에다가 1.0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다음에 두 달 후에는 뭐가 되겠어? 1만 원에다가 1.01의 제곱이 될 거고 세 달 후에는 1만 원에다가 1.01의 세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그냥 1만 원을 현재 빌려가지고 세 달이 지난 시점에 이만큼을 내가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자를 받아 먹고 그 1만 원을 갚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꽁돈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게 경제적으로 말이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1만 원의 값어치랑 이때 1만 원의 값어치는 당연히 다른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등한 값어치는 동등한 값어치는 여기 있는 얘 1만 원인 이 상황과 세 달 후에 여기 있는 이 돈 이 돈과 이 돈의 값어치가 1대 1로 완벽하게 같은 값어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만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시점을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돈의 값어치는 전부 다 이때 1만 원의 값어치를 다 하고 이게 다 똑같은 돈이야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1만 원과 이때 1만 원과 이때 1만 원과 이때 1만 원은 다 다른 돈이야. 다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돈을 항상 여기서 어떤 값을 내가 넣었고 여기서 어떤 값을 넣었고 여기서 어떤 값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시점과 이 시점과 이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시제를 완전히 일치시켜줬으면 좋겠죠. 그래야 좀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 있는 이때의 값어치를 가장 끝에 있는 이 상황의 값어치로 환산을 하고 여기 있는 얘의 값어치를 이쪽에 있는 얘의 값어치로 환산을 하고 여기 있는 얘도 이쪽에 있는 값어치로 환산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 모든 계산들을 다 처리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시기에 따라 다 다르니까 나는 그 값어치들을 전부 다 어디에서? 요 끝에 제일 끝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항상 처리를 할 거야. 여기는 이 생각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원리압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 거야. 오케이? 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그치?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볼게요. 자, 봐봐. 연이율이 4%래요. 그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40만 원씩 적립을 했을 때 10년째 연말에 원리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다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현재 상황을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현재가 있고 1년 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년 후가 있을 거야. 그다음에 3년 후가 있을 거고 이거 10년까지 다 쓰면 너무 빡빡하니까 9년 후까지 일단 보고 9년 후까지 보고 그다음에 10년 후까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 얘들아 N년 말이랑 N 플러스 1년 호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는 꼴랑 하루 차이 나지. 이렇게 하루 차이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는 무시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알겠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 N년 말에 12월 31일에 밤 11시 59분이랑 그죠? 그 N 플러스 1년 초에 1월 1일에 0시 1분이랑은 고작 2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자가 붙지는 않겠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퉁 치고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것까지 다 따져주기 너무 빡세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걸 따지고 들면은 이걸 따지고 들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경제학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퉁 치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봅시다. 자 일단 현재가 지금 매년 그러니까 매년 초에 지금 이렇게 집어넣겠다니까 얘가 1년 초라고 이게 1초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2초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3초가 되는 거고 얘가 4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10초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11초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 돼요? 1년 초 2년 초 3년 초 1초 2초 3초 4초가 아니라 진짜로 1년 초 2년 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1 말이랑 똑같은 거고 2 말이랑 똑같은 거고 3 말이랑 똑같은 거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얘는 9 말이랑 똑같은 거고 얘가 10 말이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세 줄로 써놓은 여기는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다. 이건 다 같은 말이야. 같은 시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얻다가 얼마를 넣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처음에 매년 초라고 했으니까 1년 초에 1년 초에 40만 원을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2년 초에도 여전히 40만 원을 넣을 거고 3년 초에도 여전히 40만 원을 넣을 거야. 그다음에 4년 초에도 내가 40만 원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집어넣을 거야? 10번을 집어넣을 거야. 매년 초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는 10년 초 여기에 마지막에 40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계산하고 싶은 건 뭐야? 10년 후 그러니까 10 말에 이때에 이 전체 금액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현재부터 10년 후가 지난 거니까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 10번 붙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 되니? 현재부터 10번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있는 걔의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4가 될 거잖아. 거기 있는 걔의 10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값어치가 상승했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어넣은 첫 번째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집어넣은 이 돈의 값어치는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었겠지. 이해 돼? 두 번째 집어넣은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40만 원에 1.04의 9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 되니?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와서 40만 원에 뭐가 될 거야? 1.04의 8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40만 원에 1.04의 7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등등등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1년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이자니까 얘는 1.04에 한 번만 이자가 붙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되니?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원리합계적인 해석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만큼들이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총돈이구나라는 생각을 원리합계의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원리합계의 얘기야.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뭐가 되면 되겠어?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는 얘네들을 다 모해달라는 이야기니까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다시 써주면 40만원 곱하기 1.04 더하기 40만원 곱하기 1.04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1.04의 10제곱까지 있는 여기는 얘네들을 다 모해주세요. 그냥 더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얘가 첫째 항이라고 보면 공비가 1.04라고 보면 그냥 10개짜리 등비수열에 합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4에 빼기 1에다가 첫째 항은 얘였으니까 40만원 곱하기 1.04에 1.04에 전체 항의 개수는 10개였을 테니까 빼기 1 해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전체 다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계산한 결과가 그냥 답인 거야. 됐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불러? 원리학계라고 불러. 얘들아 원리학계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그냥 계산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렇죠? 계산이 되게 들어오고 이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계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0.04분의 가 되는 거고 40 곱하기 1.04니까 여기 공공 없애고 공공 없애가지고 일단 이렇게 만들게. 곱하기 여기는 1.04에 10제곱은 1.48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빼기 1하면 0.48이 됩니다. 여기까지 또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이 4랑 여기는 이 4랑 약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10 하나는 그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곱하기 또 만 원이 필요하잖아. 지금 만 단위는 생략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공 하나 또 빼가지고 천 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됐나요? 그럼 그 공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해주면 104 곱하기 48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2가 되고 3이 되고 그다음에 8이 될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6이 되고 1이 되고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4가 되고 9가 되고 9가 되고 2가 되겠네. 거기에 천 원이니까 공 세 개가 붙을 거야. 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돈이 있나 찾아봤더니 5번에 있네요. 답 써주면 됩니다. 이게 원리할게요. 이해 됐나요? 이게 쉽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원칙만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거기 있는 공식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벌써 뭐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고 있잖아. 어차피 저기 있는 제 마지막 마지막 계산만 우리가 해내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 말.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의 값어치가 아니라 이때의 값어치가 아니라 이때의 값어치가 아니라 얘를 다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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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뭔가 뭐 할 거야? 비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니?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봐봐. 내가 돈을 빌렸어. 오케이? 돈을 빌렸어. 돈을 만 원을 빌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을 거야. 그럼 한 달 후에는 만 원이야. 두 달 후에도 만 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돈을 빌리긴 했지만 은행에는 안 넣을 거니까 나는 계속 끝에도 만 원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전부 다 배제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돈은 그 이율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모든 돈은 그 이율에 맞게 점점 증가하는 값어치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완전히 전부 다 가정을 해볼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 정확하게 말이 될 테니까. 이해 돼요? 그래야 동등한 비교가 가능한 거니까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 은행에 안 넣는데요? 이런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다 은행에 집어넣고 은행 안에서 그 이율 이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돈의 값어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다시 이쪽으로 와보자. 너희가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번 더 연습해볼게. 연이후로 5%라고 했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초에 적립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언제 찾을 거야? 10년 말에 찾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쓸 필요 없어. 1초랑 2초랑 해가지고 마지막에 10초까지 하고 마지막에 10 말 이렇게 하나만 더 하면 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후 인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딱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에서 얼마를 넣을 거야? 50만 원 넣을 거고 여기도 50만 원 넣을 거고 여기도 50만 원 넣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돈이 얼마가 되겠어? 50만 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이자가 몇 번 붙었는지 이거 계산하는 게 아마 제일 힘들 거야. 알겠죠? 이거 계산하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 진짜 쉬워요. 근데 그 패턴을 한번 잘 보면 좋아. 여기는 얘가 뭐야? 1말이지, 얘들아. 1말. 맞아? 그럼 1초부터 1말까지가 뭐야? 3번 2말 2번 3말 3번 그렇죠? 10말 10번 이 패턴을 찾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자가 10번 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1.005의 전체 10지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 얘의 이자 여기서부터는 쉽지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게 쉬워져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저거 하나만 찾으면 그거보다 하나 적은 거니까 얘는 1.05의 뭐가 되겠어? 9지곱. 여기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 한 번 붙은 거니까 50만 원 곱하기 1.05가 됩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나는 뭐만 구하고 싶어? 여기는 얘를 다 더 하고 싶어. 저것만 구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고 항의가수 10개니까 여전히 등비수열의 합 1.05 빼기 1분에 얘는 50만 곱하기 1.05가 첫째 항 1.05의 10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고 그냥 열심히 계산만 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였어 라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계산은 너희들은 계산 다 해요. 알겠죠? 나는 계산 안 할 거야. 이 정도만 설명해줄 거야.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세요. 이번에는 월이율이네요. 그죠? 월이율 월이율이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어. 와 이건 대박이다. 진짜 근데 월이율 1.6%면 진짜 한 달마다 1.6%씩을 더 준다는 거잖아. 그지? 대박인 거야. 아까는 뭐였어? 월이율 아니 연이율이 5%였잖아. 그지? 맞아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만 따져도 이게 12배를 해준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이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기 있는 제 12제곱이 되는 거야. 대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1. 이거 있지? 1.016 이거 전체 12제곱이 연이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여기 1 뭐부터 쓸 건지 한번 보자.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뭐야? 어? 매월 얘는 말에 적립을 할 거네? 초에 적립하는 게 아니라 말에 적립할 거야. 이건 조금 또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1초부터 쓰려고 했더니 1초부터 쓸 필요가 없었어. 얘는 1말 2말 3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댕댕댕 가가지고 얘는 3년 말까지니까 36개월 후 그러니까 36 말이 마지막 얘기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1초인데 1초인데 지금 현재는 돈을 안 넣을 거야. 얘는 한 달 있다가 여기서부터 처음 돈을 넣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얼마 넣을 거야? 16만 원씩 넣는데 16만 원 집어넣을 거야. 여기도 16만 원 집어넣을 거 여기도 16만 원 집어넣을 거야. 등등등 마지막에 여기서도 마지막에 16만 원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다. 얘는 16만 원을 집어넣자마자 바로 뺄 거야. 이런 느낌이지. 그지? 마지막에 집어넣을 건데 그냥 바로 뺄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돈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 얘가 여기서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 얘가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얘까지 해서 이만큼을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얼마겠어? 16만 원에 얘는 1.016이었죠? 이거에 몇 제곱이 되겠니? 여기는 35제곱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 이거 찾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얘들아? 알겠죠? 다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말까지 가는데 한 번 이자 받을 거잖아. 그냥 3말까지 가는데 두 번 이자 받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나 적은 숫자만큼 이자를 받을 거란 말이야. 그냥 이런 패턴을 앞에서부터 너희가 차근차근 찾아주면 돼요. 그럼 도대체 얘가 몇 번의 이자를 받을 건지 몇 번의 기간이 흐른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얘는 두 번째 16 곱하기 1.016 전체 34제곱 16 곱하기 1.016 곱하기 35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에는 16만 원을 그냥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뺄 거니까 얘는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난 이제 뭐하고 싶은 거야? 이만큼을 다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1.016이 되는 거고 항은 36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1.016-1분의 첫째 항은 16만 원이었고요. 1.016의 전체 36개 항이었고 1호. 얘를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게 원래 학계입니다. 아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앞에 문제 두 개랑 지금 문제는 사실 구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수불이다, 기말불이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거기 있는 걔네들 따로따로 공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두 개의 흐름 자체 패턴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은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공식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다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한 걸 토대로 우리가 충분히 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수불, 기말불, 연금, 할부 등등등등등 증액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들 가르쳐요. 정말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되게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그 공식들을 만들어내. 그다음에 그 공식들을 다 암기를 시킵니다. 보통은. 선생님은 내가 암기하는 게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냥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하나로 다 하려면 너희가 뭘 가져야 돼? 해석 능력을 가져야 돼. 근데 해석 능력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그치? 주어져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럼 이거를 다 더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라는 그 흐름만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다 분류해놓고 상황들을 별로 나눠놓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어, 매년, 매월 말에 돈을 넣겠네. 말에 돈을 넣고 있구나. 그 다음에 3년이니까 얘는 달 단위로 가고 있으니까 36개 달 중에서 마지막 36 말에 마지막 돈을 넣고 이거 전체를 다 찾고 싶었던 거구나. 여기는 얘가 내가 모아놓은 돈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이 느낌만 너희가 정확하게 잘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기말 불이라고 불리는 뭐예요? 원리학계입니다. 그 다음 4번 봐봐. 올해 초에 이번에는 뭐 할부로 구입했어. 그죠? 할부로 뭔가 구입했대. 나는 분명히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할부로 구입한 다음에 올해 말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8회에 걸쳐서 갚고 싶대요. 그랬을 때 매년 갚아야 될 돈이 얼만가요? 라고 돼 있어. 오케이? 야, 근데 냉장고를 8년 동안 갚는데 그죠? 우리 돈 많이 봅시다. 알겠죠? 이런 일 안 생기게 돈 많이 봅시다. 자, 볼게요. 올해 초에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1초라는 이 상황에 200만 원에 뭐가 생겼어? 빚이 생겼지. 그치? 난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난 200만 원을 빌린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1말부터 시작해서 1말부터 2말, 3말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야? 8말이 됐을 때 그죠? 8년 후에 다 갚아 올해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8번에 걸쳐서 갚는다고 했으니까 8말이 됐을 때 내가 다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때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했어. 여기는 얘가 A1을 갚았어. 또 A1을 갚았어. 등등등등 가서 마지막에 여기에 다시 한 번 A1을 갚았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됐나요? 여기까지. 지금 얘가 내가 빌린 상황이고 얘가 내가 갚은 돈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의 비교는 어디서 할 거라고 얘들아? 꼭 항상 제일 마지막인 시점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모든 계산을 할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돈은 현재는 200만 원이지만 얘도 똑같은 이자를 받고 이만큼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자로 불어나고 이자로 불어나고 등등등 가서 마지막 여기 있는 이 돈까지 해서 이거를 다 더한 결과가 뭐랑 같아졌으면 좋겠다. 여기는 얘랑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되게 사소한 이 상황 분석 하나만 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할부라는 거를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이 상황이야. 그냥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해석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 그럼 얘는 진짜 얘 A잖아. A.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에 걸쳐서 갚았니? 8번에 걸쳐서 갚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 더한 결과는 뭐가 되겠어? 뭐라고 했어? 연율이 6%라고 했으니까 1.06 마이너스 1분에 A1에다가 1.06에 전체 8제곱 마이너스 1 해준 이 결과가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 얘랑 같았으면 좋겠어. 이게 200만 원에다가 1.06에 8제곱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왜냐하면 얘는 이 자가 몇 번 붙었겠어? 1말까지 한 번 2말까지 두 번 8말까지 8번 붙었을 테니까. 이해 돼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이 식을 하나 딱 써주고 이걸 만족하는 A값을 구해주면 그냥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원리학계입니다. 이해 되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 느낌만 찾으면 된다. 물론 계산이 복잡해 보이고 막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너희가 간단하게 도식화만 정확하게 시켜주고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계산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그 흐름만 잘 잡아주면 되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면 되죠. 나는 안 할 거야.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계산해낼 수 있으면 A1 충분히 너희가 구해낼 수 있는 거야. 이게 할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너희가 그 다음 문제 똑같은 할부예요. 얘는 지금 60만 원짜리 오디오 세트를 40만 원 주고 이달 초에 구입했대요. 나머지 20만 원은 이달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씩 6회 분할로 상환을 하고 싶었대. 연 이율이 와 이건 진짜 도둑금이네. 연 이율이 3%나 된대요. 그래서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이거는 그럼 1년이면 36%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것도 아니지. 엄청난 비율이지. 어쨌든 여기는 이게 A1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줬네. 그렇지? 1.03에 마이너스 6제곱이 대략 0.8이라고 줬어요. 오케이? 됐니? 그럼 이 상태로 계산을 해.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이 상태로 만들어서 계산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아니면 1.03에 6제곱이 0.8분의 1입니다. 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 역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최대한 나는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볼게. 이건 선생님 끝까지 다 풀어줄게요. 다시 한번. 너희도 한번 지금 풀어봅니다. 일단은 60만원짜리를 샀는데 40만원 줬으니까 난 빚이 지금 현재 20만원이 있어요. 20만원을 6회에 걸쳐서 갚을 거야.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잘 생각해봐. 이달 초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1초부터 시작할 건데 언제부터 갚을 건지를 한번 봐봐. 이달 말부터 6번에 걸쳐서 갚을 테니까 얘는 1말부터 해서 2말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6말로 끝나는 여기 있는 얘가 일단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이때 내가 현재 돈 20만원을 빌린 상태야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얘가 6말에 얼마가 되는지 이거 계산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년 매월 매월 A원씩 A원씩 등등등 A원씩 갚아서 여기는 이 돈과 여기는 이 돈과 여기는 이런 돈과 이 돈과 해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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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만큼을 다 더한 게 다 갚았다 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결과가 얘랑 같아진다 라는 식을 하나 써서 나는 문제를 풀 생각이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었어? 6번 붙었으니까 20 곱하기 1.03의 6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이자가 5번 붙었을 테니까 1.03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A1.03의 4제곱입니다. 이제 너희가 해보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이런 건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얘랑 얘만 딱 써놓고 바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얘만 써놓고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뻔하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너희도 알아서 뻔하니까 안 해도 될 계산은 안 하게 될 거야. 알아서 그렇게 될 거야. 왜? 인간은 귀찮음에 취약하거든. 이렇게? 대신에 이 표는 반드시 좀 그려주세요. 알겠죠? 처음에 이 해석하는 이 표가 없으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만큼을 다 더할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03 빼기 1 요거에다가 A가 첫째 항이었고 1.03의 6제곱 빼기 1 요긴 얘가 20만 원에 20만 원에 뭐가 된다? 1.03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됐나요? 이 조식을 가지고 뭔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궁금한 건 이 A1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A1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 0.03을 이쪽에다 곱해볼게. 0.03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통째로 이쪽으로 가지고 올까? 1.03의 6제곱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를 이용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하면 되겠어? 얘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얘는 1 마이너스 1.03의 마이너스 6제곱 분의 20만 원에다가 이거 나눠서 없어진 거니까 곱하기 0.0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0.8로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0.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공 하나 떼가지고 여기는 얘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공 하나 이거랑 이것도 지워버리면 되겠다. 그죠? 2랑 2랑 지워버리면 되니까 3만 원이네. 답은 3번이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로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 원리압계의 그 악명을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원래 할게 아 진짜 어려워 정말 어렵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어?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악명보다 사실은 진짜 별거 없어요. 계산이 좀 더럽다 라는 거 계산이 더럽다 라는 거는 어 그냥 열심히 잘 계산한 답은 나온다는 소리인데 계산이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잘해낼 수 있으면 다시 계산을 되게 편안하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아. 지금 끝까지 계산이 다 안 됐어도 지금 흐름이 맞는지만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 얘는 1초 2초 3초 4초 4말이라고 초기 세팅을 하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얘네들을 뭐라고 쓸 건지 결정하는 것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상황 문제 보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얼마 낼 거야? 몰라.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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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낼 거고 이 돈과 이 돈과 이 돈과 이 돈을 합쳐가지고 이 돈이 얼마가 되고 싶어? 1억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되나요? 이게 나올 거야. 라는 이식. 그래서 얘는 이거에다가 이율이 얼마래? 5%래? 1.05에 어... 이것만 쓰자.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죠? 1.05 빼기 1분의 A에 1.05에 1.05에 4제곱 빼기 1 얘가 1억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A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해석까지 했으면 일단은 식은 정확하게 쓴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얘는 1억 이게 뭐였어? 4년 만에 정립금의 원리합계가 1억이 되고 싶었으니까 이 자체로 그냥 1억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 아까 뭐야 할부 같은 거는 이 돈도 같이 올라갔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이 돈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치? 얘는 이거 다 모아서 그냥 이 자체로 1억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더 쉬운 문제였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뭐 쉽다 뭐 어렵다 기준도 아니지. 그냥 똑같은 그런 문제였네. 그냥 이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너희가 이제 앞으로 그 원리합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8번 이후로는 전부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건 너희가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 충분히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원리합계는 그냥 오늘 이후로는 그냥 어렵지 않은 거구나.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만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오늘의 마지막 끝판왕 문제 여기는 얘 하나만 좀 소개하고 가볼게요. 그냥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끝판왕인지도 잘 모르겠네. 일단 상황을 좀 보면서 가봅시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저축을 했을 때 2019년 12월 말의 원리합계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지막이 뭐야? 2019년 12월 말 이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아이야. 그치? 여기는 얘에서의 원리합계가 궁금했던 거고 얘는 지금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2018년 12월까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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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초부터 또 다른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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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매번 다 그렇게 쓰기 좀 귀찮으니까 우리가 1초가 현재 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초까지 2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12초 한번 써줄 거고 그 다음에 12 말이랑 12 말이랑 13초랑 똑같은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이 그냥 13초라고 할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게 있어. 지금 2019년 1월 초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계속 가서 24초까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24 말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이 시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일단 세팅해 줄 수 있게 하네요. 됐나요? 그리고 상황을 보자. 일단 여기서 선생님 초라고 쓴 거는 뭐냐면 여기는 얘네들 다 초에 뭔가 입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초라고 써봤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얼마씩 똑같이 입금을 할 거야. 이런 상황이었고 첫째 달은 10만 원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 달은 다음 달보다 전 달보다 8%를 증액해서 번역했다는 소리죠. 8%를 증액해서 입금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번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한 날로부터 12월까지는 너무하네. 연 월 이율 1%의 복리로 계산하고 그 후에는 월 이율 8%의 복리로 계산합니다. 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1초에는 내가 얼마를 들 거야? A1을 넣을 거야. 맞아요? 2초에도 여전히 A1을 넣을 거고 3초에도 A1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24초에도 여전히 똑같이 얼마를 넣을 거야. 아니잖아. 증액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A1을 넣었으면 여기는 두 번째는 뭐야? 1.08을 집어넣을 거야. 이게 두 번째 입금할 돈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24초가 됐을 때 내가 입금할 금액은 1.08에 23제곱만큼을 입금해야 돼. 라고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렵다. 진짜 문제가.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처음에 12달 동안은 어떻게 된대? 매월 1%의 복리로 계산하겠대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그 후는 뭐라고 했어? 8%의 복리로 계산을 하겠대. 그러니까 올해 묵혀두면 더 많이 뻥튀게 해줄게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가 12개월 입금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여기는 13초가 되는 이 순간에 얘는 A의 얼마였을 거야? 얘는 1.01에 12제곱이었을 거야. 여기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는 A1의 1.01에 12제곱이라는 돈이 1.08이라고 하는 얘의 이자율을 가지고 그치? 몇 번 더? 여기까지 12번 더. 그래서 전체 24번의 이자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돈은 어떨까? 두 번째 돈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될 거는 똑같은데 얘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의 돈이 1.01에 12제곱까지는 얘는 증액했잖아. 증액했으니까 A 곱하기 1.08이라는 돈을 가지고 얘가 14초라고 하자. 얘 바로 14초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A1의 1.08을 가지고 1.01에 12제곱까지는 이렇게 왔을 거야. 이거 이해 돼요? 됐어? 이 돈이었을 거고 얘가 처음 입금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는 1%의 복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2번은 0.1 그러니까 1%의 복리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서 12번 간 거니까 여기서는 11번 갔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1.08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1.01에 12제곱이다 곱하기 1.08에 1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1.08이고 1.08이 있으니까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돈이랑 이 돈은 어때? 똑같은 돈이네.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디서부터 뭔가 전환점이 생기나요? 어디서부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한다면 봐봐 여기서 하나 내려오면 여기서 1.08을 하나 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01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12번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얘보다 한 번 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 세 번째 것도 똑같은 여기는 이 금액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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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돼 올 텐데 어디까지 그럴까? 그러니까 얘가 막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때?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는 이 녀석만 봐도 있잖아. 여기다 이제 한 번 더 붙인 거니까 뭐가 되겠어? 이거 곱하기 1.01 하나 더 곱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는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줄어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어디서부터 줄었을까?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오케이? 13개월째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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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여기는 얘도는 a의 1.08에 23제곱에다가 곱하기 1.01이 되지. 현재 얘도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보다 한 달 전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a 곱하기 1.08에 22제곱에다가 곱하기 1.0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얘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여기는 얘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어디서 만나겠어? a 곱하기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이 돈이란 말이야. a 곱하기 1.01에 12제곱 곱하기 1.08에 12제곱이 되는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는 얘랑 얘랑 만날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24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바로 전에 건 뭐겠어? a 곱하기 1.01에 10 뭐가 되겠지? 10 10 1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1.08에 뭐가 되겠어? 13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4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만큼이랑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만큼이랑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애들을 그냥 몇 번 n번 더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지금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에서 얘로 가는 데는 1.01은 한 번씩 곱해지는 거지만 1.08은 한 번씩 나눠지는 거니까 여기서 얘로 가는 데는 이 정도의 공비가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공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항이 몇 개인지를 세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도 이렇게 묶지 말고 이렇게 묶는 게 좋겠네. 이렇게 묶. 그럼 얘 1부터 12까지 다시 1부터 12까지 여기 12개의 항이 있는 거고 여기 12개의 항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세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끝판항이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죠? 증액이고 기간별로 다르고 별하 별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상황을 있잖아 공식으로 만약에 배웠다면 이거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가 단 한 문제 하나도 없을 테니.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기는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런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봐봐. 선생님도 좀 되게 뻘뻘 흘리면서 막 되게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하나하나 하나 꼼꼼하게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간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게 결국 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는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그렇죠?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충분히 사실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만 하면 끝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는 되게 무시무시한 녀석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봐봐.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아... 딱 끔찍하잖아. 일단은 넘어가. 알겠죠? 오래 걸려요. 푸는 거 자체도 되게 오래 걸려요. 계산도 되게 많고 일단 넘어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서 이런 거는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막 여기는 얘가 서수령인데 막 12점짜리야 라고 한다면 풀어. 빨리 풀어. 알겠죠? 그럼 빨리 풀어서 맞춰버려. 그리고 넘어가.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네요, 진짜. 별 걸 다 해놨네. 그렇지? 별 장치를 다 넣어놨지만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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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상황에 따라서 차근차근차근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얘가 시키는 대로 돈이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불어나고 어떻게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을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됐나요? 좀 처음 보면 좌절스러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땐 아, 그냥 엄청 귀찮게 됐네. 좀 이런 느낌. 그렇죠?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엄청 귀찮게 됐네. 그리고 아, 계산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그런 문제 정도지. 이게 막 어려워서 못 풀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해서 너희들이 쭉쭉쭉쭉쭉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다시 정석책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 이율을 0.2%로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매월 최소한 얼마의 불입금을 내야 불입금을 내야 2년 후 만기 이래 월리압계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적금의 만기일은 마지막 불입금을 낸 때로부터 한 달 후입니다. 이렇게까지 좀 정확하게 좋네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매년 언제? 초에,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 했어?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얼마의 불입금을 내야 된다. 얘는 1초부터 시작해서 2년 후라고 했어. 매년이야. 24초까지는 돈을 집어넣을 거고 24 말이 됐을 때 얘는 돈을 찾을 거야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해석만 해준 다음에 이대로 계산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주룩주룩주룩주룩 어떻게 계산할지 써주고. 오케이? 계산이 더럽다라는 거 이외에는 크게 어려울 건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아까 그 7번이 진짜 레전드 문제였어요. 7번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딱 두 개밖에 없길래 선생님이 그냥 프린트를 준비해봤어요.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봅시다. 이건 너희가 한번 해볼까? 이것도 똑같죠. 아까 했던 얘기. 할부 개념이랑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1 빌려 놓은 거 여기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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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갚아. 이만큼 갚은 거랑 여기 빌려 놓은 거 이자랑 같아요. 라는 식 하나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라는 그 흐름만 너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리학계라고 하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귀찮아. 계산이 귀찮고. 계산 실수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며. 대신에 그 압박감.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왠지 이걸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원리학계는 되게 어려운 거야. 아마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야. 겁부터 주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미안해요. 겁부터 주는 선생님들도 많죠. 선생님도 좀 겁부터 주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수학1에서 몇 개 안 되는 좌절 포인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수학1의 좌절 포인트 뭐 있어요? 너희가 여태까지 수학1 배우면서 뭐 해서 처음에 힘들었니? 선생님이 수학1에서 뭐 계산력이야, 계산력이야. 막 하다가 갑자기 상향로 가서 이건 개념이야. 이거 개념 모르면 진짜 힘들어. 라고 해서 거기서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아직도 거기가 극복이 안 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진짜 많이 힘든 개념이니까. 두 번째 쭉쭉쭉쭉 거기서 진행해 오다가 아직까지 크게 부딪힐 만한 건 없었을 것 같고 만약에 도형 쪽이 약한 친구들은 삼각함수에서 도형의 활용 쪽에서 한 번 또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등차수열 어려웠어? 아니. 등비수열 어려웠니? 아니야. 근데 등비수열에서 이 원리압계가 세 번째 좌절 포인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지나고 나서 시그마로 딱 넘어가잖아.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시그마 배울 건데 시그마로 딱 넘어가잖아. 그럼 시그마 처음 들어가자마자 뭔가 좀 되게 어색하고 막 힘들어.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또 좌절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좌절 포인트가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이제 점화식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마지막 좌절 포인트.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너지고 수학이 끝나는 수학2가 끝나는? 수학1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좌절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이 사실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단순하게 상황을 너희가 찬찬히 찬찬히 분석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원리합계들을 진짜로 그냥 계산하는데 등비수열을 쓴다 정도만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활용해서 일을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리합계라는 게 한 단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그냥 등비수열의 합 그쪽 파트에 그냥 하나, 문제 두 개 이렇게 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개념적으로 원리합계라는 개념이 따로 사실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활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활용 중에 하나니까 선생님이 아예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너희들 좀 이해하기 힘들까?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원리합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시그마 배우기 전에 우리 시그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정도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수열의 합, 시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일단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더하기 A11 더하기 A13이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는 얘를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는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S13이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S13에 오면 1부터 13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자연스럽게 다 표현할 수 있는 좀 어떤 편의를 가진 어떤 기호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런 기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1이 있고 여기가 A2가 있고 여기가 A3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AN까지 더한 여기 있는 얘를 얘네들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뭐가 똑같아. 이 A라고 하는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모양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니? 현재 뭐가 달라? 얘는 여기는 이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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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잖아.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는 하나로 그냥 합쳐놓고 저 다른 것만 내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기는 싹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저 네모를 네모를 이렇게 네모라고 쓰자. 오케이? 쟤를 네모라고 쓰자. 그리고 저 네모가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몇까지 간다? N까지 간다. N까지 다 뭐 할 거야? 1부터 N까지 쭉 다 뭐 할 거야? 더할 거야. 오케이? 저걸 다 더할 거야. 라는 의미의 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그냥 약속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저게 시그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가 만약에 2의 제곱 더하기 2였어.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여기는 얘를 N의 제곱 더하기 N까지 지금 이렇게. 아니야. 얘는 10의 제곱 더하기 10까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내가 매번 저렇게 쓰기가 너무나 어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양 틀 자체를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어떤 느낌이야? 네모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네모의 느낌이잖아. 그런 다음에 그 네모라고 하는 건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넣고 있어? 얘를 10까지 넣고 있지. 그런 걸 싹 다 더하게 이렇게 기호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시그마의 처음에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정의된 배경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모라고 쓰는 게 어때? 때 좀 되게 귀찮잖아. 네모도 좀 별로잖아. 그래서 우리 저 네모 대신에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게 문자죠. 문자. 그치? 그래서 그 문자를 뭐라고 놓을 거야? 그냥 K라고 놓자. 왜냐하면 여기 N이 있으니까. N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K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K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K라고 이렇게. K라는 문자 안에 1일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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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가지고 N까지 다 담은 것들을 싹 다 더하겠어요. 라는 그 의미에서 저 시그마라는 기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 거야.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1도 없었다는 소리야. 알겠죠? 편의를 위해서 편하자고 만든 기호가 시그마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너희는 이거를 배우는 입장에서 괜히 되게 막막한, 되게 어려운 듯한 느낌으로 얘를 배우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그마는 되게 나의 노동력을 반 이상 줄여줄 수 있는 되게 아주 편한 도구 중에 하나야 정도로 생각해 주면 그게 시그마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그마라고 하는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k는 1부터 n까지 되는데 이것도 k라고 꼭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ak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호가 뜻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는 이 k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k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 1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한 땀 어디까지? n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걔네들을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기호가 저 시그마 기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를 하나 저렇게 쓰고 나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a13까지였나? 지금 이렇게 주어졌던 이런 식도 여기는 얘의 규칙을 파악해서 얘가 k번째 항이 a의 2k-1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그 a2k-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를 나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1 넣으면 1 되니까, 몇 넣으면? 7 넣으면 13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런 것도 내가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시그마 기호의 원래 등장 배경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뭐 해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시그마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두 가지만 정확하게 잘해줄 수 있으면 시그마에 대한 분석은 끝입니다. 그게. 됐나요?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수혈의 합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로서 등장한 여기 k가 아니어도 돼요. 전원수학의 j를 써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 문자나 이렇게 놓는데 보통은 k라는 문자를 많이 놓게 됩니다. 이런 뜻이고 여기 ak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아. 여기는 얘는 다 뭐 한 거야? 더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시그마를 잘하려면 얘들아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보면서 저 기호를 보면서 저 기호를 어떻게 읽어요? 얘는 k는 1이랑 이렇게 이상한 애가 하나 있고요. 여기 n이 있고요. 여기 ak가 있어요가 아니라 저 기호가 뜻하는 건 a1부터 a2, a3, a4, a5에서 an까지 다 더한 모양이 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그 이미지입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기호로서 단순히 지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구나가 아니라 얘는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구나라는 그 펼쳐진 모양이지. 펼쳐진 모양을 항상 생각하면서 걔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야. 걔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야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시그마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그마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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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팩, 5팩 이렇게 돼. 저거 뭐가 아니라고? 이게 5!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느낌표가 박혀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느낌표가 아니라 뭐야?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겠어요라는 이미지잖아. 그 이미지를 이렇게 지금 기호화시킨 거잖아.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바라보면서 얘가 바라보여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다 더한 결과가 여기는 얘야. 얘를 바라보면서 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너희도 이렇게 변형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한 몸이야. 이거를 그냥 난 편하게 쓴 거고 얘를 풀어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얘입니다라는 생각을 너희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는 a, k. 보통 우리가 a, n이라고 쓰던 게 뭐였어? 일반항이었거든. 근데 여전히 얘도 k번째 항이다라는 의미에서 k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다 몇 번째 항이든 구할 수 있으니까 얘도 여전히 일반항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일반항을 바라보면서 얘가 어떤 수열인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 되나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 뭐가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등차수열인 n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소리였으니까 등차수열의 합 우린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n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으면? 지수식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지수식이 들어가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을 해달라는 소리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해서 k는 여기서 한 20부터 25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에 만약에 3k-2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이렇게 들어가. 얘를 나는 계산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굳이 내가 20을 넣은 모양이랑 21을 넣은 모양이랑 25까지 넣은 모양을 다 더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얘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등차수열이잖아. 얘는 대한 몇 차식? 1차식이거든. 걔의 20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 뭐 할 거야? 더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정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여기는 얘를 한번 뿌려봅시다. 이렇게 펼쳐봅시다. 그럼 어떤 느낌이야? 여기는 얘에다 20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60-2, 얘는 58 이렇게 된 거. 얘로 시작할 거고. 쭉쭉쭉쭉 더해서 마지막에 여기다 25를 집어넣으니까 75-2니까 73으로 끝나는 이런 느낌의 얘네들의 뭘 구해주세요?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구나. 그리고 여기는 얘는 하나에 하나 지나갈 때마다 30 커지는 등차수열을 이룰 거고 여기는 20부터 25까지니까 항이 몇 개 있겠어? 20, 아니, 뭔 소리야. 6개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구할 수 있니, 없니? 당연히 구할 수 있지. 등차수열의 합이고. 첫째 항이 얘고 마지막 항이 얘인데 항은 6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6개에다가. 여기다 58 집어넣고 73 집어넣고 2개 더해버리면 이게 이만큼의 합이구나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시그마를 딱 보고서 시그마를 보고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2에 k 더하기 3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k 값이 예를 들어서 2부터 해서 n까지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구해달라. 이렇게 줬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2를 집어넣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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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더할 건데 어디까지? n을 집어넣을 것까지 다 더하는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얘가 k에 대한 몇 차이 무슨 식? 지수식이니까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거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해달라는 소리고 여기서 첫째 항 역할을 한 애가 누구겠어? 여기다 2를 집어넣은 여기는 이 녀석이. 그치? 2의 5제곱이라는 애가 첫째 항 역할을 할 거고 공비는 누가 봐도 2잖아요. 항의 개수는 몇 개이니? 얘부터 얘까지 n-1개 있어요.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하십니다. 얘가 펼쳐져야 되는 거지. 쫙 펼쳐져. 눈앞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아, 뭘 계산하라는 거구나. 뭘 계산하라는 거구나. 얘를 보면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니까 얘를 바라보면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얘들아 시그마에서 어려울 게 없어. 시그마는 진짜 쉬운 개념입니다. 정말 쉬운 개념이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야. 왜? 선생님은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귀찮음을 되게 확실하게 날려줄 되게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뭐라고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 기호입니다. 단순히 기호예요. 그 기호 사용법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시그마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을 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한테 좀 선생님 미리 암기를 좀 시킬 게 있는데 일단 얘들아 여기 정석체계에 보면은 수열의 합 시그마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3번이지.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 k인 1부터 n까지 k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더한 거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k 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n제곱까지 더하는 게 6분의 n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하는 얘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3번 k의 3제곱도 다 더해버리면 2분의 n의 n 더하기 1 이거 전체 제곱이 어? 여기는 이 녀석의 전체 제곱이 되네. 이것도 너희들 외워주세요. 알겠나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저거 3개 외워주는 겁니다. 알겠지? 별거 없지. 저거 왜 외우라고 하냐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막 적어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알겠죠? 미리 외워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